전 국회의원이시고 국토문의 대표이신 민경옥 전 의원님 나오셔서 사회 정의에 대하여 대표님을 미라 한교환 대표님을 도와서 우리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제가 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힘으로 한번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데에 이 도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결국 봤더니 이 광풍은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 속에서 이 부정선거를 빨리 알아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이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대한민국의 큰 기적 속에 너를 도구로 삼겠다라는 소명을 주신 것을 저는 얼른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잃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어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미친 소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32.3%가 지난 4.15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나왔고 내가 우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54% 과반수가 이번 4.15 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죠 이제는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더 크게 여러분 지난 4.15 선거를 자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싸우면 돼요 지금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경찰 오라 검찰 오라 재판받아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체력도 강해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총선보다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대선은 총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선거 자기네들이 아는 부정선거의 수법을 써먹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저지른 부정선거의 주범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다 죽습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였느냐 4.19 혁명이 있고 5.16 혁명이 있은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런 주체가 바뀌어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아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부정을 살살 저지르렀던 사람들 4.15 부정선거를 저지르렀던 사람들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자기네들의 목숨이 사한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정권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교체 아니 이 부정선거의 기술자들이 지금 다 누구 밑에 가 있습니까 이재명 밑에 다 가 있습니다 이재명 밑에 가 있어요 이재명을 도와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지만 자기네들이 목숨을 부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저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대선은 총선보다 부정을 저지리가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구 253개 지역에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투표용지가 25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잘못된 표를 만들려고 해도 253개를 차곡차곡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대선은 투표용지가 하나입니다 전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 같이 일장기 투표용지나 배축입 투표용지 같은 불량품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다 막히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지만 이번에는 다 똑같으니까 한 인쇄소에서 쫙쫙 찢어가지고 갖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다 더 쉽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대선은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이 사법당국의 부정을 알릴 수 있고 다음에 거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합니다 제 지역구에서 저는 2893표 차이로 졌어요 이번에 재공표를 했더니 배축입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장이 나오고 저와 당선자와의 표수가 300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볼 만한 겁니다 2893표인데 그중에 천표를 이거 빼고 여기 천표 주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민경호기가 당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떻고 서울에서는 어떻고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해서 전국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1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제 지역구에서 제가 이 제기를 해요 우리 지역구에 내가 봤더니 부정선거다 재검표하라 재검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표가 2천 표가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지만 대법원에서 대법관자는 뭐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2천 표가 나왔지만 2천 표를 다 가지고 가더라도 전국에서 나타난 200만 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 이유 없다 이렇게 될 게 뻔합니다 방법은 뭐냐 전국에서 다 재검표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는 자들은 난리 났다! 아주 좋다! 신나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속이 상하실 거예요 하나 만하네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면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고꾸라졌는데 부정선거를 이길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 국가 대각선같이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의 감시의 눈을 더 날카롭게 하자 해서 사람들 보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후보가 할 수 있는 후보가 2월 14일 날 정해집니다 2월 14일 날 정해지는 그 후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라! 여러 가지가 있죠? 사정선도 없애고 전자개폭이 없애고 QR코드 없애고 지금 판사들을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그 제도 없애고 다음에 법정 최고형으로 부정선거범을 다루고 이런 공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후보의 목소리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민경욱 같은 또라이로 찍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 프로를 잃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4%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60%는 60% 몇 퍼센트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가 20% 없었다가 한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우파라면 우파의 표를 얻어야지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지금 제가 있는 국수본 도방연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번 선거에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진다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시민 감시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 시민단체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조직이어야지 당이어야지 투표 참관인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민단체로는 그 쿼터가 작아요 티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함께 감시하고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필 것이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더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가슴 속에 새기고 있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지단과 감남살에 올라가셨을 때 옆에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한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올라가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니까 이 율법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십시오 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는 약해요 우린 약해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요 하지만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는 것 같이 지금 잘못 만들어진 투표함에 있는 그 투표지들이 몽땅 일어나서 이것은 부정선거다 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을 잘 부끄러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 그만해 그만해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제 그만 고민들 조금씩 멈춰채여 부정선거 있었다는걸